진영 좋아하지 않아? 진영 가자. 우리가 할 수 없는 노래들만 나와. 어, 어. 이거 다 알잖아. 최근에 진영이 굉장히 꽂혀있는 노래방 생활 문이라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나도 이거 진짜 많이 불렀는데. 어, 오케이, 형 듣고 있어, 듣고 있어. 아, 형한테 진정하네요. 벌 쓰니까, 벌 쓰니까. 형은 화가 많다고 합니다. 야, 백화. 그렇지. 형 감정이 없어요, 감정. 안 올라가는데? 감정! 아침이라는데, 아침이다 지금. 한 줄기 햇살의 목록이다. 그렇게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이리 와. 좋았던 기억만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30분의 지금 클라이베스까지 들어야 되는데 쉬는 콜라이베스까지 들어야 되는데 눈물 머금고 기다림 떨림 끝에 다시 나는 피우리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